자, 근데 이제 시안이가 누나들의 명예를 할 수 있을까? 왜 이렇게 의욕적이지? 바로 헛띠이 났어, 헛띠이 났어. 아, 귀여워. 왜? 얘네 이만한 애들 할 수 있어요? 아이가 너무 가벼워서 제가 올라가서 아이만 내려놓고 다시 내려올게요. 아, 이게 왜냐면 저기 약간 당겨주는 힘이 있거든요, 저 장치가. 네. 안 오는 거 떨어지면 또 화이팅이에요. 여기 잠깐만 서보자. 손 좀 잡아볼까, 잠깐만? 아, 무섭겠다. 그치? 막상 올라가니까 무섭지? 아빠, 아빠 잡아줘요. 선생님 내려갈게. 혼자 두고 가는 거야? 무서워요. 그치? 무서워요. 시안이, 시안이 누구 사랑해요? 무서워. 아빠. 아빠처럼 용감하게 뛰어내릴 수 있어요? 그거만 자꾸 아빠한테 뛰어내리면 돼요. 무서워요. 진짜 내가 여기 있잖아. 그런데 아빠가 여기 와야죠. 아니, 뛰어내리면 아빠가 잡아준다니까. 아니, 아빠가 거기 가서 여기 있으면 내가 뛰어줘. 뛰어낼 수 있어, 이 시안. 무서워. 좀 더 가까이 오라는 얘기예요. 아빠, 잠깐만 이거 봐봐. 이거, 이거, 이거. 시안이는 용감해요, 안 용감해요? 용감한데 이건 진짜, 진짜 무서워서 나 못할 것 같아요. 아빠가, 아빠가 꼭 하나 줄게. 멋진 시안이다. 와, 진짜 용감한 시안이네. 멋진 시안이다. 와, 진짜 용감한 시안이네. 우와! 다시 땀! 다시 땀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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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해. 우와! 우와! 나 눈 뜨고 했어요? 나 눈 뜨고 했어요? 일로 와! 할 수 있다! 아빠 있다면서 내 눈 뜨고 했어요 아빠 있다면서 내 아이가 이런 거 해내면 되게 뿌듯하거든요 나 눈 떴어요 나 눈 떴어요 시안이야 진짜 나 눈 떠서 괜찮아요 나는 모든 일 잘해요 와 시안아 세리머니야 이거 자 세리머니 이거 한 번 더 할 수 있어? 기다려주세요 한 번 더는 아니야 한 번 더는 아니야